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에요. 오늘은 볼링을 동생이랑 같이 해볼건데요. 누구 먼저 할래? 네. 여기 이렇게 할게요. 먼저. 제 공은 파란색. 하나, 둘, 셋. 한 번 더. 네. 네 개를 쓰러트렸어요. 제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를 쓰러트렸어요. 여기서 종이랑 연필이죠. 종이 넓이 이걸로 쓰면 돼. 네. 잠깐만요. 네. 저는 기다려봐요. 제가 좀 뭘 만들게요. 여러분. 2, 3, 4, 5, 6, 7, 8, 9. 총 9판을 할건데요. 누나 몇 개 쓰러졌어? 몇 개 쓰러졌어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. 여섯 개. 기다려봐요. 여러분. 누가 여섯 개. 여섯 개. 일. 일. 둘. 여섯 개. 여덟 개. 아ục. 여섯 개. 여덟 개. 여덟 개. 언니야, 너무 딸략딸략하다. 안녕, 그냥 그렇게 해. 빨리 해. 봐봐, 이렇게 두는 거야? 알아. 응, 너는 반칙인데? 왜? 너 이렇게 했잖아. 아니야. 아니야. 좀 줘봐. 응, 형도 없잖아. 알겠다, 다시 할게. 그럼 딸략딸략 하지마. 딸략딸략하면 더 쉽게 돼. 알지? 이렇게 안 하면,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안 껴야 돼. 끼고 해. 끼고 해도 돼. 끼면 안 된다고 했잖아. 끼어도 된다고 했지, 언제. 끼우면 내가 같이 틀렸래. 이거 총 몇 개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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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. 네, 여덟 개. 다시 세워. 딸략딸략 할래. 이제 다른 고양으로. 오징어? 오징어? 오징어 뭐랑? 오징어 아 뭐야 오징어 뭐랑 아 제대로 해 네 여러분 할게요 아 뭐야 이거 아니야? 빵 아 이건 아니다 알겠어 나도 빵 떼는 거 아니야 나도 오 아홉 개 예 아홉 개 스트라이크 하려고 하는데 스트라이크 한 마리 더 스페어 나 스페 뭐라고 써 스페 어 스페어는 두 번만 해 그냥 열 개 넘어트렸다고 하면 돼 열 개 두 번만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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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아홉 연자 지금 빵 개는 안 된다 네 지금 빵 개 하면 너 그냥 빵 개야 네 싫어 두 번만 해 하나 둘 아홉 개 네, 저는 10번 실패해요. 2번만 해. 2번만 해. 스트라이크가 제일 좋은 건데. 스트라이크하면 점수가 엄청 좋아요. 한 바퀴 해. 2번 점수를 해 줘. 그래, 그래. 10, 10을 더. 20 준단 거다. 알겠어. 그러니까. 10을 2개. 근데 멀리나 던져. 야, 그건 너무하다. 야, 이게 뭐야. 원래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. 이렇게 던져야 돼. 나 이렇게 던졌어. 아니야. 너 이렇게 던졌어. 아니야. 안 했어. 빨리 한 번. 20점. 아, 10점. 한 방에. 지금 넌 다 익히고 있어. 한 방에. 한 방에. 그럼 이렇게 verder해. 한 방에. 무bla machst다. 무언선 마야 하나. 꽃사 chancellor 축구 quickly 보겠습니다. 포인트는 제가 들고 있어요. 선수판봐 봐요. 에잉? 이렇게 했어? 어? 왜 내가 이렇게 했지? 아, 그래서 괜찮아요. 어, 한 개. 근데 한 개 없어. 나 비켜. 나 비켜. 어, 알겠어. 아깝다. 그래도 습해요. 진짜? 응. 공짜 습해요, 이거. 난 뭔데. 자, 난 뭔데. 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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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딘딘딘. 딘딘딘. 아흐흐흐. 누가 이기고 있어, 지금? 누나가 스트라이크 한 만큼은 누나가 이기고 있는 거야 혼란볼 이걸로 해드려. 멀리 날려버려면 된다 아홉 네 제가 이겼고요. 공짜 스페어 덕분에 아홉 개 뭐가 이렇게 있어요? 3대 3 같은데 누나 3, 나도 3. 켜봐 3대 3이다 아니 왜 계속 한 개만 빼고 다 이거 하트 덕분에 모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누가 하트야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 누나 2번, 너 3번 내가 모아 나 공짜로 받았어 나 안주는 줄 알아? 응? 나 왜 안주는 줄 알아? 뭘 안줘? 스페어 왜? 나 스트라이크 했잖아 나 스트라이크 했잖아 나 스트라이크 하면 혼자 스페어 못주는 거야? 응 시작 내가 나무처럼 할래 어 나무? 야구처럼 야구처럼 여자 하지마 야구처럼 볼링처럼 해 볼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아니야 그렇게 안해 이렇게 아니야 그렇게 안해 이렇게 어떤 사람 볼링할 때 어떤 사람 볼링할 때 춤추는 것처럼 하는 사람 이렇게 알았어 빨리 해 빵 빵 빵 너무 웃겨요 빵 빵 빵 하트 3대3이 보여요 지금 네 제가 하트요 너무 웃기죠 팅팅하고 튕겨나갔네요 네 일곱 개 S 하트였습니다 아깝습니다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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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네 전 여덟 개 쓰러트렸고요 누나 좀 아까우면 쉽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팽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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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할 수 있어 봐봐 누나 써야겠다 빨리 팽이 잘해 여자 이거 우리 아홉 번씩 하자 아홉 아홉 봐봐 봐봐 이렇게 할 때 팽이로 하면 응 이렇게 해도 팽이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하자 그럼 팽이 세 번 쓸 수 있다는 거지 어 누나 근데 팔 돌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돌리는 거 같아 알았어 빨리 해 알겠어 나 차라리 어 누나 이거 공짜야 응 얼리부터 이거 점수 한 개 빼서 가는 건데 응 근데 누나 공짜로 한 거야 어 진짜 이거 하려면 그러면 점수 한 개 빼서 가야 되는데 응 공짜야 누나한테 누나 같아 누나 같아 누나 같아 나보다 누나 같아 더 많지 응 애교 버릴 시간이 아니에요 네 네 빨리 빨리 하세요 네 정리 중이에요 어 쩔쩔쩔쩔쩔쩔쩔 누나 우리 너무 근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우리 그냥 일곱 번을 하자 일곱 번 다시 이거 하자 공 짜 왜? 왜 공짜 스페어야? 아니 아까 전에 너가 공짜 스페어 했잖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공짜 스페어 오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는데 누나 근데 너는 어차피 이겼어 딱봐도 넌 아홉 개 실패이고 난 뻥뻥 열 개 스페어 연서가 했잖아 얻었어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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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3 이건 뭐죠? 네? 이건 뭐예요? 제목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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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짜 스페어 해줄까? 마음대로 안기름아 누나 스페어 한 거 응 빼야돼 이게 어떤 말이야? 어 내가 스트라이크 주는 대신 어 스페어 빼야돼 스트라이크 주는 거는 스페어를 아예 다 빼는 거야 그게 어떤 말인지 몰라요 스페어 진짜 해 알겠어 제가 스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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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금만 더 주세요 이따 누나 스페어 누나 누나 잘해요 누나 팽이로 할 거야? 어 팽이 근데 누나 응 잘할 수 있어? 몰라 누나 멀리해 아 진짜 너무하네 팽이 둘이 자리가 있어야지 이쪽에서 팽이 근데 떨어지면 안팍이야 스페어 이거 좋지 근데 이거 팽이 4대4 에 4대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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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겼어? 너 넌 4 대 3이야 너가 사고 누나는 3 내가 0 빼서 내가 스프라이크 했어 이거 누나 채널인데 누나 좀 보이자 알겠어 여자 빨리 빨리 해 여자 너 점수 빼야 돼? 너 점수 한 개 빼야 돼? 아니 그럼 펭이 날 거니까 나 펭이 날 거야 그래 누나 펭이 연습 좀 할게 알겠어 하아 근데 누나가 물로 넣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펭이 모자 모자 저거 봐봐요 모자요 라이크 예쁘다 스프라이크 아이 예배다 이거 예뻤다 예뻤다 하나가 없어졌어 하나가 없어졌어 하나는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찾을 수 있어 하나는 찾을 수 있어 하나는 찾을 수 있어 케이크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우리 못 찾았어 완전 가까이 있는데 시작 하나 둘 셋 스프라이크 내가 스프라이크 해주게 했었네 응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채널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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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